아이고, 형님. 아이고. 멋있습니까? 아, 크다. 엄청 크다. 멋있습니까? 아, 크다. 엄청 크다. 아, 남창이. 아이고. 멋있습니까? 아, 크다. 엄청 크다. 아, 맞아, 맞아. 가구 좀 한다고 그랬어. 가구 좀 한다고 그랬어요. 아, 크다. 엄청 크다. 이야. 아버지, 아버지. 이야. 아버지, 아버지. 어? 아이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놓고 сюд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창의 그냥 두 분이 계시네. 아, 창의 아버지 얘기구나. 아버님 어떻게 이렇게 썩봤어요 아버님을. 많이 닮았어요? 예. 안 그런 것 같은데 엄마는 많이 닮았다고. 똑같았어. 똑같았어. 닮으셨다. 이야 진짜 붕어빵이네. 그런데 아버님이 더 인물이 좋네요. 아버님이 인물이 더 좋으시네요. 더 좋다. 아니 창이가 계속 얘기해가지고 그 아버님 그거 그거 맞나? 그거 정리하신다고. 우리 집 가구 좀 하는 거 알죠? 알지. 잘 되시냐? 이것은. 좀 있으면 페어 페어. 미안하다. 아 정리하는구나. 아버님 엄청 크네요 근데? 이야 매장이 엄청 크네. 원래는 더 컸어요 아버님. 원래 300평. 처음 시작은 300평 되다가 계속 줄여서 이제 100평 줄여서. 2천까지 올라왔는데. 직원도 원래 2명 있었는데. 없애고. 직원이 5명. 처음 시작은. 5명이었다가. 5명 시작했다가. 했다가.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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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혼자 선정. 아 혼자 선정하세요? 배달하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런데 왜 그렇게 줄여 나가신 거예요 왜?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거지만 가구가 계속 하향세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또 세계적인 뭐 큰 브랜드들. 그렇죠. 저가 브랜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경쟁력이 많이. 그렇게 됐어요. 붙박이도 많이 나오고 요즘에는 다. 인터넷으로 또. 그렇지 요즘 붙박이가 많지. 인터넷 맞아 인터넷 구매가 많죠 인터넷 구매. 너 인터넷 구매하면 안 돼. 아니 아버님 사이트를 만들어드려야지 그러면. 그렇죠.